참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 참 고민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은 긴급 진단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이슈를 원래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긴급 진단을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시장 전반적인 지수 점검해보고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내용들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장중 2,520선 터치 반대매매 경고음 켜졌다. 자, 이렇게 오늘 긴급 진단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이 수요일 급락장이 이어서 오늘도 크게 내리면서 저점을 낮추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앞서 보신 것처럼 2,520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죠. 자, 대표님 도대체 우리 시장 좀 왜 이렇게 유독 약한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오늘 하락의 원인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수급 문제가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올해 상반기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런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오는 시기 대비했을 때 그리고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을 때 수급들을 체크를 해본다면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의 수급은 상당히 이런 예수금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이런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시장이 아닌가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자금이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꼽아야 되는 부반이 아닌가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바로 글로벌 시장 자체의 불안정성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이런 글로벌 경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제 이런 다양한 리스크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크게 눌렸던 점은 AI 반도체의 상승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꺾였던 부분 그리고 미 시장에서도 이런 IT 관련 주들이 악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수급 부분 그리고 미국 시장의 흐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라고 보여지고 지금 오늘도 지표가 하나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행인 점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지표는 나오지 않았다. 어느 정도 한시름 넣을 수 있는 지표의 흐름이 나왔다 라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의 경제 지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실업률 부분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 금리 부분도 어느 정도 인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부분 그리고 AI형 반도체 부분 또 한 가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까지 이 세 가지 모두 지금은 체크를 해보시면서 약간은 보수적인 부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신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조심스러운 시각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제일 먼저 짚어주신 게 수급이었는데 지금 우리 시장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십거래 연속해서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도 주간 매매 동향을 봤는데 거래 대금도 말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참 답답한 흐름이거든요. 외인들이 좀 언제쯤 돌아올지 터닝 포인트는 없을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외국인들의 터닝 포인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상반기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바로 반도체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 대형 반도체주들 위주로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런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 외국인들의 대형주들에 대한 강한 내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수급 자체가 지금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십거래일 연속적으로 하락한 모습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개인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대형주들, 대형 반도체주들 위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음 주 시장에서도 조금 더 이어질 이런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의 터닝포인트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반도체주들,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주들의 반등 그리고 IT주들이 다시 한 번 부각을 받을 때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터닝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초점을 다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A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달치 종목들을 추가 매수해야 될 시점인지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조금은 좀 더 관망세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지표가 어느 정도 잘 나오긴 했지만 다음 주 시장에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세 수급적인 부분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단계 지지 라인을 재차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단기 반대 매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 지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터닝포인트는 미국 시장, 해외 시장에서의 IT 종목들의 회복 그리고 국내에서의 반응도 여기서 지지 라인이 나오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함께 체크를 해보신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의 향방이 좀 언제쯤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대장주에 대한 흐름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반대 매매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뉴스를 봤더니요. 저희 8월 초 블랙먼데이 때 반대 매매가 올해의 4분의 3의 물량이 쏟아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다음 주에도 이렇게 반대 매매가 쏟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주시를 해야겠죠. 뭐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반도체주주들 그리고 우리 지수 모두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흐름도 마찬가지고 전자증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구간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전에 강하게 눌렸던 거래량이 크게 나왔던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우리 시장 금요일 시장 막판에 어느 정도 수급들이 살짝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눌리면서 결국은 저점을 어느 정도 깨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저점을 깨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깊게 봐야 될 점은 거래대금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거래대금 자체가 이전 강하게 하락할 때 거래대금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탈이 나오면서 이 저점 자체를 깬다고 했을 때 가격적으로 지지 라인을 크게 이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반대 매매 개인 비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비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대 매매를 통한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구간에서 이 코스피의 지지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단의 지지 여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반대 매매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기관에 대한 경고들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 다음 주 시장 내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바닷건에서 신규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단기 반대 매매까지 염두를 두신 포지션을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 시장도 어느 정도는 경계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불확실성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금 금투세 관련된 공방이 있고 딱 미국 FOMC 직전에는 우리 추석 연휴도 있는데 그래서 시장 흐름이 확 전환되기에는 당분간 쉽지 않은 요소들만 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9월 한 달 전체적으로도 좀 이런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첫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전체 예수금이 적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죠. 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역사가 이 연휴 전에는 어느 정도 거래 대금도 줄어들면서 그리고 장도 크게 여동치지는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연휴 불확실성 그리고 긴 기간을 쉰다는 것 이 이유 때문에 자금이 어느 정도 단기로는 빠지거나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역사들을 봤을 때도 이런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 단기로 커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 뉴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어떤 지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길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가 되겠지만 이 연휴 기간은 좀 더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 수급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연휴 기간 앞두고 추가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거시적인 시장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시장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 섹터들 이야기도 해볼게요. 앞서 삼성전자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줄곧 내리는 가운데 개인은 계속 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되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밤에 브로드컴 실적 나왔는데 이것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앞으로 당분간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향 리포트가 나왔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하향 리포트라든지 그 외에도 전체적인 실적 부진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급 부분까지 본다고 하면 단기로는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는 바로 반등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까지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강한 상승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반도체 주식 전반적인 흐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급이 나오는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하는 시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종인 부회장의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이런 하향 리포트라든지 전체적인 반도체 주식에서의 기대감 차와 이 부분을 상회할 만한 그런 큰 이슈가 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반응은 단기로는 상당히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 신규 매수를 접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지를 하지 못하고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반짝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에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런 반도체 주들 외에도 HBM 관련 주들도 단기에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에 큰 하락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존재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 외에 실적 부분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개선돼서 꾸준히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는 시기인가 시기지 않을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찌 보면 이보다도 더 내렸다가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어쨌든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긴 시간을 지나서 올 하반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나 싶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바이오 섹터에서 초강세 종목들이 나와주기도 했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맥을 못 추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약이나 임상이나 이런 개별 이슈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싶은데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리이나 기대감, 성장주로서의 기대감 상당히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왔던 측면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특수치료제 부분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비만치료제 부분이라든지 당뇨치료제, 치매치료제 같은 특수치료제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비만약으로 이슈가 있었던 다양한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 외에 암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유한양행이라든지 대형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주들은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로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여지고 지금 바닷건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바이오주들의 규제 그리고 전체적인 실적이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 부분 이 부분까지 함께 나오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바이오주들도 먼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대형주들 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로 이슈들이 있다든지 매출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연구 개발하고 있는 약재가 있는 회사들 앞으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장이 강하게 눌렸지만 대표적인 대형 바이오주들은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수 기회로 잡아보는 시기도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의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좀 더 봐야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런 규제 부분, 실적 부진 부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새로운 치료제라든지 이런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른 회사 대비했을 때는 부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기적인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현재는 대세 상등으로 같이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바이오주들 내에서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한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바이오주 안에서도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나 파이프라인 확보 등 분명히 체크해야 할 포인트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주 이야기 해볼게요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거치면서 그래도 약세장에서 요즘 좀 흐름을 잘 가져가는 듯했던 2차 전지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크게 내렸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6% 넘게 내리고 소부장도 약세 종목이 오늘은 많았어요 이쪽도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기는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오늘 시장 어쨌든 여파를 맞은 걸까요? 뭐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닷건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닷건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왔느냐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나왔느냐 라는 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박스권 라인에서 다시 한 번 늘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재차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크게 늘려가는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시장 하락에도 버텼던 2차 전지지만 2차 전지들의 모멘텀, 기대감이 좀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2차 전지주들의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의 약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판매량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도 매출이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매출 감소 영향 그리고 판매량 감소 여기에 따라서 이런 대형 업체들도 생산량도 함께 줄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시장적인 매출 증가가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야 꾸준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다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섹터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기 위해서는 매출 부분 이런 중국이나 미국, 유럽에서의 매출 부분을 우리가 체크한 이후에 한번 매수를 가져가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망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결국은요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부재하다라는 말이 참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주목해온 이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대신에 이제는 다른 쪽으로도 시선을 함께 돌려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대표님 저희는 어느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뭐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지금 최근 들어 올라왔던 2차 전지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강했던 우리 상반기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반도체 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주이자 이제 금리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바이오주들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별주로 이런 코스닥주를 접근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상황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기 때문이죠 올랐을 때 매수했을 때 다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안 어떤 쪽으로 가져가실 것인가 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런 기존에 우리가 이슈가 있었죠 저 PBR이라든지 기업적인 가치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평가되어 있는 다양한 종목분들이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이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분들 섹터의 회사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거래소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분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도 이런 코스피 안에서 다양한 섹터들 나오고 있는데 재난이나 안전 관련된 종목분들 이슈가 안 됐던 이런 종목분들도 가져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저 PBR 종목 또 한 가지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단순히 매출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배당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배당이 많이 나오는 어느 정도 지금은 주가는 지지 부분이신 하지만 매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배당 부분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회사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드리자면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리치라든지 보험 부분, 다양한 은행주들 이런 안정적인 자산군에 대한 섹터도 지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난, 안전,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섹터도 있고요 리츠 관련주 그리고 저 PBR주나 고배당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송가람 대표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이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네 그래서 강원랜드 하면 이쪽이 카지노 쪽이나 이런 이쪽에 매출이 잘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배당주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은행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출 부분에서 꾸준하고 배당도 잘 나오는 회사가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 강원랜드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단기로 이슈가 있었죠 호재 내용인 머신 숫자 증가 그리고 그 외에도 외국인들의 배팅 금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상향했기 때문에 이 강원랜드에 대한 매출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밸류 가치가 상당히 높은 회사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 오늘 살펴보면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오늘 눌리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하락시에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음 주 추가적인 상승도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수 위치로도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뭐 오늘 장가 부근 17,000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 19,400원 손절가 16,000원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입니다 배당 매력도 있고요 이번 주에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고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